경남 진주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50대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뼈와 손목이 골절되고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범행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20대 중반 남성이 갑자기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멱살을 잡고 밀칩니다. 3미터가량 밀려간 아르바이트생은 진열대에 부딪힌 뒤 넘어집니다. 딸을 기다리다가 폭행 현장을 본 50대 남성이 말리자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다리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내리찍습니다. 의자로 중년 남성의 얼굴을 때리다가 다시 아르바이트생에게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을 이어갑니다. 폭행을 당한 중년 남성은 코와 손목이 골절되고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깨 골절이랑 콧뼈 골절, 오른쪽 손 골절, 여기 이마뼈에 금가고, 그리고 기랑 어깨 무릎 끊겨서 봉합 수술하셨거든요. 가해 남성은 자신이 남성 우울주의 단체 회원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은 분도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농담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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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